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를 성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정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제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현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희 선한 일에 비방받지 않게 하라 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해서 무엇을 나눴냐면 우리가 우리를 비난한 자가 있어요 근데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 안에서 비난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비난하는 그 비난이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다 즉 너의 죄가 더 크다라고 또 비난을 한다면은 이것은 또 우리도 또한 비난으로 비난받을 짓을 하는 거거든요 비난으로 비난받을 행동과 그 제목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참 상대방이 너무 무리한 공격을 한다 너무 억지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억지가 드러나고 그 사람의 의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강하게 역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 안에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더 본질적인 것은 이것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런 중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어떻게 해요? 형제 앞에 두지 않냐 하도록 주의하라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들 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부탁하고 명령하시냐면 그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우리에게 수고를 부탁하죠 이 수고는 어떤 수고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14절 5시단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 의해서 속되게 여김을 받았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15절에서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라 우리가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식 때문에 시험을 받고 연약한 형제가 고민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스스로가 또 비난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왜 그거를 내버려 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이 연약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의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사랑하는 자로서 인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양육하는 자로서 겨우 먹는 것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느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댐이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보다도 더 낮아서 낮은 곳 중에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모든 공로를 이루시며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무항과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이것을 묵묵히 이겨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견디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구속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죽음의 권사 아래 놓이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죄악의 권사 아래 무릎 꿇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죽음을 몸소 받아들이셨잖아요 이것이 뭐였어요? 사랑의 행위였어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종대였는데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한다니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너는 선으로 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울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부딪히는 것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로 나아갈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란 거예요 17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왜 중요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난하는 너는 정말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 비난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의로운 것은 무엇이고 평강을 위한 것은 무엇이고 희락을 위한 것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은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평강은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희락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올바른 길을 갈 때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성도가 기쁨으로 정말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비판이 들어올 수 없어요 비판은 여러분들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을 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엇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것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구나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 하니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고 화평의 일꾼이다 덕을 세우는 일꾼이다라는 칭찬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칭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낌게 하는 일을 아니암이 아름다운이라 그래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이 믿음의 길로 가는데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데 우리 믿음의 길로 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의 정제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사랑의 수고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아가지 않고 얘기하는 믿음의 길은 때로는 내가 스스로 정제받는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역사함으로 이런 일을 행합시다 하면서도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거는 오히려 내가 올무가 되고 나를 정제하는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제되었나니 이는 믿음에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불량대로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믿음의 불량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묵상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의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며 부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적인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부수적인 것은 먹는 것과 맛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먹는 것과 맛있는 것을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2번 문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특징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 목적이에요 다른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마지막 3번 문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가르치고 있나요? 이럴 때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가지는 자 내 믿음으로 스스로 정제받지 않는 자 이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자 양보할 수 있는 자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화평케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심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하며 무조건 제약시하고 적대시하며 살 수만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연합하거나 짝하여 타협하기보다는 세상을 이기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썩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이를 이루는 방법으로 정보와 율법과 시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1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가 어떻게 방종하지 않고 양심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믿음의 원칙이오 침해당할 수 없는 귀한 교훈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목적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원칙 안에서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심의 문제를 하면 성경에서 확실하게 금하거나 허용하는 어떤 규칙도 없고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내용도 아닌 것들을 말해요 이 구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겨야 돼요 분명하게 죄라고 얘기한 것을 양심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양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양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은 서로 용납하며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사람을 비판할 권리를 주신 일이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며 특히 4절과 10절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심상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들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들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어도 약한 형제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부덕을 끼쳐 그것이 화근이 되어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절제하여야 한다 이것도 주 안에서 행하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특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절제가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인 것과 내세적인 것이 있어요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오 천국 백성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속성은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쓸데없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남의 인격을 무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입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의로운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되고 의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돼요 알고 있는 우리가 실천해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고쳐주고 회복되는 것이지 이것을 억지로 주입한다고 상대방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간의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면서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자기 주장하는 일에 스스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에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남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지 말고 그 일을 기준으로 자기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확신도 없으면서 주장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주장에 대한 타인에게 정죄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장하는 일에 대해 반드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자가 될 뿐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고 부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희락이 무엇인지 평강 속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예배의 의의 무엇인가를 함으로 내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정말 제사장정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에 대한 보답을 교인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소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했는데 다 졸고 있어요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믿음 안에서 성도의 삶은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의와 화평강과 희락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와 덕을 세우는 길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이지 무거운 길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장으로 이러한 특권을 버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하여 무엇을 하든지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